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 캐릭터 고양고양이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역대 수상작 우리 동네 캐릭터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지역 공공 캐릭터 대상 역대 수상작 총 21개 캐릭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종 선정된 고양시는 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고양시 캐릭터 고양고양이에 대해 지역의 상징성을 잘 살린 우수한 캐릭터며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양고양이는 2013년 고양 600년 해를 맞아 탄생해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는 매년 20여종 이상의 고양고양이 응용 캐릭터를 개발해 총 420종의 응용 이미지를 보유 중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 최종 선정은 고향 시민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라며 올해도 고양고양이를 통해 열심히 고향 시정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상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 KBC의 상품권시